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히지타임의 오현택 목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받을 은혜의 광장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이라고 하는 57면에 있는 글을 읽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둬놓고 살고 있습니다 서로를 못 믿으니까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스스로 감옥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세상은 더욱 넓어 보입니다 세상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면 세상은 나를 가두고 세상을 닫아 버립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향하면 세상은 내게로 다가와 나를 열고 넓게 펼칩니다 내가 있으면 세상이 있고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으므로 분명 세상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만일 지구가 폭발해서 완전히 뒤집어진다면 이 모든 땅들과 저 화려한 건물의 주인은 없습니다 그때는 주인이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 땅도 아닌데 마치 땅 뺏기 놀이처럼 그름을 그며 자기 땅이라고 우기며 위안을 삼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건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우리의 몸속에 영원히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나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에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나보다 약한 나보다 보잘것 없는 나보다 가진 게 없는 나보다 더 배운 게 없는 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진정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포면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만나고 마음으로 사귀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운 사람 다 용서하고 그 미움을 마음에서 다 지우고 안량한 자존심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그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더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먼저 용서하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아름다운 화해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여는 작은 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남은 하루 서로 가족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한번 대화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대화 속에 서로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체육기